소리나게 쓸거죠? 응, 소리나요 소리나? 문지르는 소리? 무슨 소리? 문지르는 소리 문지르는 소리? 그 소리는 안 나지 좀 주는데? 다 먹었어? 도요리? 응 여기 있던거 끝났어? 야, 비켜봐 그거 찍어먹어야 맛있어? 이거 엄마한테 줄거야 엄마한테 준다고? 응 다 먹었는데? 벌써? 태율이, 도요리가? 여기 있는거 배운거한테 엄마한테 주면 돼 이거 다 뼈인데? 왜? 그럼 뼈만 빼고 먹으면 되지 응 아니야, 태율이 둘 다 먹어 엄마 엄마도 먹어야 된거 이것도 먹고 매워야지, 맛있어 태율이 저거 양념에 찍어먹어야 맛있어? 응 응 매운거 엄청 친구야 응 이쁘게 앉아 그냥 매운거 먹을 때 앉을거야 매운거 응 그럼 거부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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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 바퀴요. 아빠 자동차 바퀴요. 자동차 바퀴요? 응. 자동차 바퀴요. 아이는 바람이네. 아빠 바람이야. 아니요. 바퀴는 바퀴요. 장난하지 말고 먹어요. 좀 축복해진다 바퀴가. 김도율이. 그런 엉덩이, 그런 팽이 바퀴. 팽이 자동차 바퀴가. 나갑니다. 엄청 커지면 그래. 뭐야? 나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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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리 많이 찍어요. 맛있어? 안 매워? 응. 다 먹고 물 많이 먹어? 응. 응 이만큼 물 먹고 싶어 다 먹은 다음에 물 먹자 이만큼은 좀 밖에 안 남았잖아 손이 아파 손이 왜 아파 물 먹고 싶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이제 그만 먹고 싶어? 많이 먹었어요? 네 그럼 손 씻어요 응 거의 다 먹었네 임마 태율이 이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? 응 응 맛있어서? 그럼 태율이 가까이 놓고 도유리 손 깨끗이 씻어 네 태율이 여기 카메라 안녕 해줘 한번 안녕 안녕